6장에 사가쓰고 방랑삼천리 싱그름끈 고개 넘어가는 계기 누구냐 열두대문 문간팡에 걸식을 하며 수 한잔에 시 한수로 떠나가는 김사다 세상이 싫든가요 벼슬도 버리고 기다리는 사람없는 귀걸이토 마을로 손을 줬는 집집마다 소문을 놓고 구대접에 똘똘 배며 떠나가는 김사다 사랑의 지지였나 사랑의 지지였나 사랑의 지지였나 사랑의 지지였나 갈도강산 다향산이 몇몇 해든가 서경지는 산마루에 잠을 잔한 김사다 잠을 잔한 김사다 고마워 사랑의 지지였나 사랑의 지지였나 아